감사원 감사위원들이 서울 천연구찰 진관사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미나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감사위원 5명이 어제 진관사를 방문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 도착한 뒤 총무법회 스님의 안내를 받아 체험관을 둘러보고 짧은 명상체험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어 주지 개호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와 진관사의 역사를 배우고 대웅전을 비롯한 경례 곳곳을 참배했습니다. 손창동 회장은 감사원은 전통문화 육성정책과 문화재 관리 등에 감사를 많이 한다며 진관사 방문으로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